갑시다 갑시다 우리 요트를 구경하러 갑시다 우리 요트 구경하러 갑시다 요트를 구경하러 갑시다 요트를 우리팡끼리 싸우지 마시고 요트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히트맨도 있네 진짜 오 히트맨 봐 고양이 히트맨 히트맨 너무 눈에 띄게 다니는거 아냐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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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갈까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해 전화 오고 난리난데 지금 자 자 일단 최대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타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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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이거 안 올라가지냐 이거 탈수있나요 이거 탈수있나요 이거 타진다 타진다 경찰조심 경찰조심하시고 아 저 경찰도 저거 우리 우리 사람인가 자 갑시다 요트가 어딨습니까 요트를 보러 갑시다 야 석양빛에 아주 좋다 야 GTA 그래픽 보세요 아 주황색 요트 사은품 헬기가 있어 와 저기 봐요 오오 저 요트 장난 아니다 진짜 오오 야 헬기장도 있어 야 이런 요트가 진짜 완전 고급 요트인데 난 직접 내려가겠어 어 이치 자 호텔 이름이 뭔데요 아 이건 크루즈 라고 아 이거 요트관이랑 크루즈군요 아 이런 크루즈가 언제 생겼어요 이거 야 이런 크루즈가 또 언제 생겼냐 이렇게 와아 오 뭐야 이거 대한민국 쩜다 두유노 김치? 당신은 김치 알고 있나요? 아 이거 이거 누구 맵니까 이거 두유노 김치? 아 좋아 어 여기 또 수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우 유트 야 이 자꾸지도 있네 어 여기 태극기도 있어요 오 뭐야 자동적으로 여기서 바뀌어지는 펜스 야 수영목으로 바로 바뀌어지네 앉기 야 이거야말로 이게 보는이가 꿈꾸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트타고서 이거 홍콩 앞바다 같은데 여기 가슴털이 왜저래 아 이거 가슴털이 왜저래 아 이거 가슴털이 왜저래요 어 러시아마피아 어? 어 여기 다들 여기로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수영거로 바뀌는것도 너무 좋다 여기 다 이게 여기 무슨 고추밭도 아니고 지금 다 남정내들만 있네 지금 갑자기 오늘따라 풋고추가 먹고싶더라지만 다들 지금 벗겨놓으니까 볼품은 어 야 디아 문신 뭐야 이거 웬 지금 털벅쓰이가 지금 아 난 깜짝 놀랐네 지금 내 안되는 탈인이 이쪽에 있는줄 알고서 아니 어떻게 내 안되는 탈인 스킨이 생겼는줄 알았는데 지금 왼쪽에 지금 어? 저기 뭐야 히트맨 히트맨 저기 저기 바코드 대신에 나비 넥타이 들어져있어 어 미미 어 미미 들어오세요 미미 미미 오늘 드디어 미미의 본얼굴이 밝혀지는군요 미미의 성별과 미미의 성별과 본얼굴이 밝혀집니다 자 자 들어.. 한번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자 들어옵니다 자 아 뭐야 아아 아 진짜 이거 안에 안에 이거 그 락가스 누구냐 그거 헤비메탈 누가 사냥반이 있네 너구리 아 너구리 저 위로 올라갔어 어 여자다 어 여자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 옷도 잘 입었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더러워서 안 들어왔어 더러워 이거 부정미리 아니 내 안되는 탈인이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안오는거 아닙니까 잠옷보소 너구리도 있구요 밀어밀어 밀어 들어가게 밀어밀어 밀어 우리 밀어서 여자 들어가게 아 여신도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 봐요 저기 왜 뭐야 설마 남자야? 어 어디방 가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저러 저러 집어넣어 오 와 이 안에 이거 뭐냐 와 이 헬기 뭐에요 이거 되게 귀엽다 여기 타보자 와우 와우와우 샴페인 와우 샴페인 자 한잔 하자고 아 누구야 너 왜 립스틱 왜 바르고 있지? 어 왜 립스틱을 바르고 있지? 어 어 이 이 기분 나쁜 이 상황은 뭐지? 이 시선 여행도 아니고 지금 나도 샴페인 한잔 해야 되는데 샴페인 벌써 다 마셔서 한잔해요 나도 샴페인 좀 마셔볼까? 자 이야 쩐다 샴페인 색깔 보세요 음 어 어 어 좋다 아 좋다 내려야겠다 어 어 뭐야 어 아 응 으윽 엉 아 여기서 뭔가 미션 같은거 모드 같은거 못해요? 이 배에서 어 우리 뭐 미션합시다 뭐 모드 같은거 없어? 우리 모드 같은거 같이 새로 생긴 모드 같은거 없나요? 뭐 돌 던지기 이런거 있는 것 같던데 돌 던지인가 스루탄 던지인가 뭐 있는거 같던데 선풍기같은거 앞에서 싸우는거 VIP 영향력도 나서 좋아요 높은 분이 탑승한 제스기가 방향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에 추락했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 지금 VIP 호위 미션 혹은 반대편은 VIP를 죽이는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TE가 확실히 게임기 버전이 아니라 PC버전은 계속 뭔가 업데이트가 되네요 들어올 때마다 다르네 조직 가입이 버거가 걸려가지고 안되더라구요 왔다 맞다 맞다 이건 거 같은데? 그죠? 이 미션이죠 저 8,000달러 갖고있어 8,000달러 내 조직원 초대 모든 조직원 선택 모든 조직원 선택 모든 조직원 선택 초대 들어갑니다 Elizang 모든 조직원 초대 다들 레벨이 장난 아니네 나만 15랩이구나 쥬구르는 RPG-maker라는 게임 이름 이에요 원래 초코르라고 우리 암살팀으로 갈까? 그럼 여기가 러버드득 그리고 이제 암살을 내놓을게요 우린 암살하자 이제 VIP가 탄 비행선이 추락했고요 우리가 그때를 잡아서 VIP를 암살하려는게 우리의 팀의 목적이고요 저 상대편은 반대로 보호해야겠죠? 가자고! 헤헤 암살해주겠어 VIP 딸이 자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뭐 못할거야 저 난 2차 으이차 자 가자고! 헤헤 I got the power 후후 나에게 이런 기관총을 준다는건 거의 무적이 나 사람없죠 어 길드 나오는구나 어우 운전 잘한다 잘한다 어, 도대체 교전이 일어났는데? 저 우리 편, 우리 편 건가? 나쁜 편 건가? 저 우리 편 거야 나쁜 편 거야 어느 쪽이 우리 편이야? 네, IS 드림 하지 마세요 저쪽인가? 어, 뭐야 우리 편! 어, 터졌어? 이겼어? 잡았어? 아, 잡았어! 아, 뭐야 이렇게 싱거워 아, 적들이 잘 못하네 아, 조항을 잘 가셨어야지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잡았네 아, 드라이브 하다가 드라이브 하다가 끝났네 어, 이번엔 좀 약간 다르다 달라 어, 이번엔 달라 달라 우리가 탈출하는 건가? 아, 우리 경호원이야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하나 둘 하나 둘 잡아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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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에 기관총 잡을래 기관, 기관총 기관총 우리 VIP를 지켜야 돼 VIP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먼저 데리러 가야되나? 경호원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까지 표적의 표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호원이 표적을 찾으면 모든 팀이 표적의 표식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게 VIP를 말하는 건가요? 이 앱은 당신과 표적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당신 표적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표식 색상은 표적의 표식 색상과 비슷해집니다 아, 지금 아직 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금 좀 달라요 목표는 마이너스 1사고에 있습니다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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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네이셔널 폴리스 우리는 지금 당장 북이 IP를 구해야 합니다 노란선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모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인터폴 인터폴 어, 저기 뭐 왓더 법? 왓더 법 이게 무슨 법이야 라고 쓰여있죠? 우리 여기 있으면 됩니까? 어 이거 왜 어디.. 어디 가시는 건지? 어, 이거 뭐야 핑키 샌드위치? 인터폴 여기 GTA 초짜량 탄 건가 지금? 어, 스프라이트 와 어, 거의 다 왔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 맞아요 X자아 맞아 아, 이분이 잘하시는 거야, 지금 이 분이 표정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우측 하단에 있는 저거 보세요 저거랑 딱 똑같은 데를 찾고 있는거예요 색깔이 비슷하게 하는 거 이 분이 지금 굉장히 고수신 거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음 자, 우리도 빨리 가서 전쟁합시다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헬기를 떨궈 주겠어 이 기관총이 엄청 좋은 기관총이기 때문에 다와간다 x2 준비하시고 자, 이제 컨트롤합시다 컨트롤 1T 1T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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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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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아, 좀 만다 아,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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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까지 안다 아, 파래 안다 아, 파래 안다 저쪽 서가 아래로 Lucky 못 보겠죠 아 좀 뒤로까 받았는데aka 아, 떨어졌어 아, 뭐야 아, 나 잠깐 도와줘, 기달려 기달려 아, 아까워. 아, 진짜. 아, 너-! 오, 쏜다.. 어, 쏜다. 어, 이따. 잘 본다, 저거. 야, 헬기는 정말 무서운 상대구나? 표적을 찾아야 해, 표적을. 우리 편이다. 아, 진짜. 아, 진짜. 모자 아아 죽었어 아 아이 어 나이스 우후후후후후후후후 죽었지만 제대로 스노탄 터졌어 봤어? 봤어요? 봤습니까? 어 이거 아까 내가 터뜨렸던 VIP 어딨지? 야 잘한다 아 원한에 있구나 우리 편 다 어딨어 우리 편을 아 좋아요 protagonist 우리 편 저리 한 명 살아남았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자의원 hand canepu 어허헉 잘한다zer 아구잠 아우잠깐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세요 아우저 우리 누님 아우 누님 마지막 패자로 아 이게 경호νη 힘드네 하지만 한판 더 한다는거 1승 1패해요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V.I.P인가 이제 우리 차례다 끝났어 갑시다 나도 헬기 나도 헬기 좋았어 야 이제 죽었어 이제 이것이야말로 파워의 상징이지 헬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스탑탑스님 왔습니다 비행도 쫀다 어디야 어디서 어디서 왔어 어디 나도 내 쪽으로 공격할 수 있게 내 쪽으로 공격할 수 있게 전투기가 여기 떨어져있고 전투기가 여기 떨어져있고 어디서 찻을 들이는데 나 너무 산만 보여요 나 산만 보여 어디야 어딨어 오 저공 비행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 야 이 저공 비행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 스파이로 딱 숨어가지고 아 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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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적기발견 적기발견 레이데이 레이데이 적기발견 적기발견 오토바이 오토바이 주기 오토바이 여기있다 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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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pi 도저히 빠져 도저히 빠지고 오돌바이두아 오도바아 뭐야 여기ists 대행기 어떻게 잡지 이번에 우리 정말 당했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안 당했나? 아 나에 나의 수류탄 연발이 안 당했나?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항상 잡아야돼 아 아 아 아무도 본사람 없지 아무도 본사람 없어 아무도 본사람 없어 차단기 때문에 다 우리 편인데? 도망간다 적히발견! 적히발견! 오두바이! 오두바이! 오두바이 북쪽으로! 북쪽으로 진행중! 와 좋았어! 와! 고아! 오우! 어이구야 좋았는데? 뭐가 간지나는데? 어! 멋있다! 영화의 한 장면같아! 영화의 한 장면같아! 오호아! 영화의 한 장면같이 너무 멋있었어 영화의 한 장면같아! 아아! 뭐야! 오우! 스루탈! 아아! 야아! 내가 다 잡았는데! 내가! 와아! 멋있었는데 지금! 뭐야! 어! 나이스! 좋아요! 와아! 어! 괜찮다! 스루탄도 겁나 잘쌌죠! 아까 저사람이 재밌다! 다른 분들이 참 잘하시네요! 아! 나도 지금 잘하는 것 같죠? 어우! 좋아! 나 경호원! 어우! 여기 북장 좋다! VIP를 살려야돼!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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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 어디 계십니까? 가카! 가카를 빨리 모셔야돼! 간isses 가카는 어디쯤에 계실까? 이벤트가 안쓰는데 어? 아, 내가 각하라고? 아, 내가 각하야? 야, 나! 나, 이사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친구야! 빨리 와줘! 나, 이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아, 경호원들 만나러 가야하는데 지금! 빨리! 내가, 내가 각하구나! 어, 어! 나, 이사람! 틀렸어! 숨차! 네! 잘 숨어야돼! 잘 숨는 것도 일이죠! 빨리 우리 경호원들이! 어, 어! 뭐야! 아, 아! 벗어나면 안돼! 벗어나면 안돼! 아, 이 노란선을 벗어나면 안되는구나! 큰일났다! 큰일났다! 추억잠이네!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어, 이거 완전 공포게임이네 이거 완전! 어, 야! 아, 나 흥사우 죽겠네. 가까워! 딸! 딸! 딸 살려! 아, 아!! 딸 살려! 딸 살려! 화. 할렐라! 리 professor 친구들!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방송 보고 찾아오기 없기야 방송 보고 찾아오기 없기야 방송...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빨리 나를 구하러 오십시오 나 빨리 버럭되기 전에 버라고머를 날 구하러와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이거 방송 보고 온 느낌인데 이거 아 이거 방송 보고 온 느낌이야 이거 아 방송 보고 온 느낌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찾았어 내가 수바되어 있었는데 아 약간 방풀이 살짝 의심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음 아 맵에 타겟 위치 떴어요 내가 총 쏴서 그런가 아 맵에 타겟 위치가 떴군요 아 아 시야에 들면 위치 표시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어 의심해서 미안해요 돈 벌기 좋다 이거 아 레이더에 뜨는구나 아 재밌다 잘 만들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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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